복숭아의 효능 7가지 항산화 효과 복숭아에는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. 소화 촉진 복숭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혈압 조절 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. 비타민A 공급 페타카로친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복숭아를 섭취함으로써 비타민A를 공급받아 시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면역력 강화 비타민C와 다양한 영양소가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체지방 감소 도움 복숭아에는 낮은 칼로리와 지방이 함유돼 있어 다이어트나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피부 건강 개선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를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하여 피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복숭아의 부작용 3가지 알레르기 반응 일부 사람들은 복숭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처음 섭취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과도한 섭취시 칼로리 과다 복숭아에는 당분이 포함돼 있어 과도한 섭취로 칼로리를 과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소르비톨에 대한 민감성 일부 사람들은 복숭아에서 발견되는 소르비톨에 민감할 수 있으며 속쓰림이나 구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